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통에서 계리직 컴퓨터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라고 합니다.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궁금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 거예요. 잘 찾아오셨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컴퓨터일반을 공부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 합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단기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오랫동안 계리직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한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 자 이번 시간 잘 기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합격을 원하신다면 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길을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는 계리직 유상통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2008년도부터 계리직 공채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리직과 함께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계리직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뭐 물론 여기저기 다녀보면 제각각 다 계리직 1위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딜 믿어야 될지 여러분들 혼동되실 텐데 자 정보를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시면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분석해 보시면 아 유상통이 정말 계리직은 당연코 1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랫동안 계리직과 함께 해왔고요. 자 유상통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쾌상쾌통쾌 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유상통이라고 브랜드명을 붙였어요.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들 하셔서 그래서 우리 유쾌하게 상쾌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통쾌하게 합격하자 이런 의미로 유쾌상쾌 통쾌 유상통이라는 브랜드로 계리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수라고 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리직 준비하려고 했더니 계리직 먼저 합격하신 누군가가 지인이 유수쌤을 찾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계리직 관련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왔고 그리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지금까지 배출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계리직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컴퓨터 일반 전산직 IT 관련 강의를 해온 지는 이제 내후년이면 한 3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자기소개 끝. 뭐 더 이상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게 있겠습니까. 저희 컴퓨터 일반 강좌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빠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4단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은 얼핏 컴퓨터 일반 하면은 여러분들 뭐 좀 쉬운 과목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계리직 여러 과목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목이 바로 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자 이전에는 컴퓨터 일반이 20문제에서 18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자 이제 2024년도 시험부터는 13문제로 문항수가 그나마 다행히 줄었어요. 나머지 7문제가 이제 일반 계리직과 관련된 기초 영어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3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일반 과목은 워낙 광범위하고 내용 자체도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좀 난해한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렵다. 외계어와 같은 그러한 과목이다. 토나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여러분이 학습을 잘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컴퓨터 일반을 학습하셔야 하는지 특히 저희 유상통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수강하셔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를 기울여 주세요. 일단 유쾌한 컴퓨터 일반 기초이론 강좌 상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심화 그리고 통쾌한 컴퓨터 일반 기출 해설 이렇게 기본적으로 3단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초이론 강의를 학습하시고 심화 강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가장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철저하게 분석하는 통쾌한 기출 해설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만 수강하시더라도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3번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3회독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유상통이 자랑하는 라이브 특강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한 122일 전부터 이제 제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컴퓨터 일반을 함께하게 될 건데 이때는 이제 유상통 1300제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키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코스대로만 쭉 따라오신다면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학습하신다면 물론 컴퓨터 일반 어려운 과목이지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득점을 하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방법은 일단 기초이론 강자부터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름은 기초이론이라고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규이론 강자입니다. 기초이론이라고 하니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 기초이론 강자를 완강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1회독이 가장 어렵습니다. 워낙 컴퓨터 일반이 생소한 용어가 워낙 많이 나오고 또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처음 접해보는 컴퓨터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라면 물론 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자격증을 공부하셨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이라든지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물론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목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정보처리 기사에서 공부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과는 조금 시험 자체가 내용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 이러한 과목을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이 기초이론 과정이 물론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쉽게 쉽게 설명돼 있는 방법을 익혀서 가장 쉽게 설명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강의 시간에 제약도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이론 강좌를 처음 진행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꼼꼼히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맨 처음부터. 물론 여러분들의 학습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별로 학습하시는 또 어떤 스타일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한 번에 너무 꼼꼼히 공부하려고 하면 이 방대한 양을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이나 뒤쪽을 공부할 때 어차피 앞쪽을 다 까먹게 돼요. 아무리 꼼꼼히 공부해도 이래독이 끝나고 나서 이 앞쪽 내용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꼼꼼히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해 빠른 속도로 다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제가 오랫동안 합격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해서 한 3회독, 4회독 한 기출 해설 강의까지 들어가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들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 1회독, 기초이론, 심화 강좌 들을 때까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대충 이해는 한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바로 까먹고 또 완전히 백지 상태로 새로워지고 이런 아주 특이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든데 기출 해설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나마 조금은 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열심히 살을 붙여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이론 강좌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수강하시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수강하시라. 지금부터 기초이론 강좌를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셔야 될 텐데 너무 깊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회독 할 때 기초이론 강좌는 아 내가 컴퓨터 일반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하는 전체적 내용을 살펴본다는 정도의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컴퓨터 일반 관련된 전상 관련 용어들과 좀 친숙해지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셔야지 1회독을 진행하면서부터 나는 컴퓨터 일반을 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굳은다짐으로 여러분이 도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트레스 받고. 자 그러니까 1회독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그러나 전혀 이해도 안 되는데 강의만 계속 빠르게 들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겠죠. 그죠?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강의만 들어주신다면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 한 70-80%만 어느 정도 이해됐다면 잠깐 복습하고 바로 다음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완강을 목표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루에 한 두세 강좌 정도 수강하신다고 보면은 한 20일 이내로 완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늘어지지 않게 빠르게 완강을 하시라. 자 우리 유상통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서 교재를 보면 각 섹션 뒤에 기출 문제들이나 유사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들은 절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회독 할 때 아 강의 다 들었고 어느 정도 이해된 것 같아. 그래서 자신감에 충만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회독을 진행하실 때 기초이론 강좌를 진행하실 때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강의만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중요하다고 정리해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살짝 복습하고 바로 다음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적어도 기초이론 강좌를 완강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려서는 안 돼요. 한 달 이내로 빠르게 20일 이내로 여러분이 완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기초이론 강좌는 이미 모든 강좌가 완강돼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배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초이론 강좌를 완강하시고 나면 바로 이제 정규심화 과정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자 정규심화 과정은 제가 새로운 강좌로 새롭게 지금 제작을 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심화 강좌를 따라오시는 건데 정규심화 과정에서는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폭넓게 공부를 했다면 정규심화 과정에서는 정말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이론 강좌를 수강하시고 정규심화 강의로 넘어오셔서 자 정규심화 강의 업데이트 되는 대로 빠르게 좀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정규심화 강의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이론 강의에서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정규심화 과정을 수강하면서도 어렵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한 과정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긍정적 생각으로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정규심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롭게 또 제작돼서 업데이트될 기출 해설 과정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출 문제예요. 이 기출 문제를 얼마나 꼼꼼히 잘 해석하느냐 그리고 분석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느냐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절대 불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이 과정 자 이 과정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이론과 정규심화를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출 해설 과정에서 계리직 시험의 기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계리직 시험과 컴퓨터 일반 동일한 시험이 전산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전산직에 있는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들을 모두 해설해드리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단순히 기출 문제를 문제와 답만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최근에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자 기출 해설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이 기출 문제를 계속 이제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만 완벽 정리해도 완벽 정복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이론 정규 심화 기출 해설 과정으로 쭉 빠르게 따라오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물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빨리 기초 이론을 빨리 수강하셔야 정규 심화 또 정규 심화 다 들을 때쯤이면 이미 기출 해설이 진행되어 있을 거예요. 기출 해설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자 지금 이제 라이브 특강은 시험 121일 전부터 약 100일간 매일 9시 저녁 9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물론 뭐 녹화된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자 우리가 기출 해설에서 공부했던 기출 문제들의 응용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했던 부분들 물론 기출 문제에서 열심히 분석했다라고 하지만 미처 또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들 여러분이 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라이브 특강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코스별로 쭉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라 말씀드려도 여러분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안내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러한 커리큘럼대로 쭉 학습하시면 컴퓨터 일반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고득점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진 못해요.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만큼 어렵고 광범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컴퓨터 일반 무조건 고득점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허황된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과정대로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복습만 좀 잘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합격 이상의 점수를 여러분들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 라는 요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컴퓨터 일반 만큼은 저에게 맡기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여기서 지금 컴퓨터 일반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뭘 공부할 거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과정 커리큘럼만 설명드렸고요. 어떻게 어떻게 따라오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강의에서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리직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단기 합격을 해야 되느냐 요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한 조언인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이제 준비 시작하면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개리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단기 합격이 가능하냐 요것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개리직 단기 합격이 가능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답변은 yes입니다. 자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죽을 각오로 정말 열심히 한다면 자 이 말씀인 즉슨 분명히 저희 유상통 합격자들 뭐 매 개리직 시험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70% 이상이 저희 유상통에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고요. 이미 뭐 6회 이상 저희 개리직에서 계속 70% 이상의 최다 합격자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개리직 합격자는 그냥 유상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매번 합격자분들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에 합격하시는 경우도 나와요. 실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합격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한다면 분명히 yes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진짜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한다면 이라는 여러분들께 전제 조건을 드렸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아 이제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뭐 좀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시작도 하지 마시라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정말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열심히 열정을 불살라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내가 해볼 거야 라는 각오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분명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현실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단기 합격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셔야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상업적인 것이죠.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정말 여러분이 구둔다짐으로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또 합격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격을 위한 조언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강의 교재 선택에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 뭐 재강의 들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분석해 보세요.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늦춰줘도 좋으니까 여기저기 사이트들 다니면서 카페들 다니면서 분석을 잘 해보세요. 이때 분석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쏘고시면 안 돼요. 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격자들 뭐 이러한 수기라든지 혹시 조작된 게 없는지 심지어 합격 수기까지 조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유상통 홈페이지 안에 있는 아마 어마어마한 합격 수기가 있을 거예요. 단 한 개 단 한 글자라도 조작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리고요. 저희는 조작된 데이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사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도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 합격 수기들을 쭉 읽어보신다면 이것을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신중하게 강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리직은 일반 행정직이나 경찰직, 소방직과 같은 이러한 타직렬과 달라요. 그게 좀 많은 분들이 응시하는 그러한 직렬이 아니고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없습니다. 일부 사이트들의 너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합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이지 쏘가 넘어가지 마시라. 카페 같은 데서 막 추천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의심해 보시라. 유상통도 카페가 있던데요. 유상통 카페는 절대 저희가 알바, 이런 행위, 댓글 행위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잘 따라오시고 저희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아마 신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강의를 잘 선택해야 강의 선택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이미 계리직은 수차례 저희 유상통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70% 이상의 최다 합격자를 계속 배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유상통과 함께 하셔야 합격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느끼시는데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느끼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늦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말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저희 유상통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요. 저는 저희 무조건 유상통을 수강하시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무리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해도 여러분이 의심을 하실 거니까 당연히 의심하셔야 돼요. 다른 곳도 의심하시고 의심하시고 분석해보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진정 계리직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은 유상통뿐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분석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까지 세우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남은 시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해독도 다 끝나기 전에 시험장 가실 수 있어요. 따라서 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단계 합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버릴 건 버리고 과감히 합격 전략을 짜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계리직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은 우예보 과목이에요. 우편, 예금, 보험, 일반 과목이죠. 이 세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예금, 보험 이 세 과목에 여러분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컴퓨터 일반 강사지만 유상통 전체를 이끌어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담임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앞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안내해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이 집중 학습하셔야 되는 건 이 세 과목입니다. 우편, 예금, 보험 세 과목에 일단 집중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 일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당하게 되면 배점이 이쪽이 문제가 60문제입니다. 컴퓨터 일반 열쇠 문제예요. 그런데 이 열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그러면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따라서 많은 시간을 우편, 예금, 보험으로 할당을 하셔야 되는데 우편, 예금,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들의 강의를 잘 듣고 비교평가를 해보세요. 누가 전문가인지. 특히 우편, 예금, 보험은 아마추어 강사들이 많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 과목을 강의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강의한 지 올해부터 강의했는데요? 아마추어 강사예요. 공부하면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다 아마추어 강사들이다. 저희 유상통과 함께하고 계신 강사님들은 정말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고 이미 많은 노하우와 많은 문제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셔야지 공부해서 강의하는, 강의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런 강의를 수강하시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강의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 명실공의 최고의 일타강사님들 저희 유상통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쭉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시간할 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우편예금 보험 이 세 과목은 워낙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학습을 해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일반 과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감옥을 등한시하면 컴퓨터의 영어 1번 문제인데 여기에서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편예금 보험이 중요하다라니까 이쪽으로 막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쪽 학습을 제대로 못해서 이쪽에서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락됩니다. 40점 미만 되면 과락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만점 받아도 이쪽에서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번 시험에는 과락으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도 절대 등한시하셔서는 안 된다. 자 따라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커리큘럼대로 제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강좌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그걸 잘 듣고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수강하시고 한 2, 30분 복습하시고 컴퓨터 일반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이 정도만 할당하시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과목으로 집중하셔서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도 제가 만점을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컴퓨터 일반에서 버릴 것들 과감히 버리고 어쨌든 과락 넘겨서 컴퓨터 일반은 고득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락 넘겨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만들게끔 그 정도만 공부를 하셔야지 나는 컴퓨터 일반 영어도 만점을 목표로 할 거야 라고 지금부터 공부하신다면 단계 합격은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럼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부분을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 설명을 좀 드려요. 특히 근데 우회보는 버릴 게 없어요. 우편 예금 보험은 절대 버릴 게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학습자료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학습자료를 10회독, 20회독 보통 저희 합격자분들 보면 10회독 이상, 20회독 이상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만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건 바로 이 커밀이에요. 커밀 감옥을 만점 받겠다고 해서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범위가. 그래서 제가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줄여드리는 그 안에서만이라도 제가 설명해드린 것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버릴 거 버리고도 충분히 합격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전략적 학습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미 그러한 것들 다 전략을 저희가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끌어드릴 거기 때문에 유상통과 함께 하신다면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계속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꼭 학습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뭘 어떻게 끝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예보 세 과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우예보는 근데 문제는 모든 분들이 고득점한다는 게 문제예요. 합격하시는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편예금보험은 90점 이상에서 85점 이상 보통 예금보험 쪽이 조금 낮고 우편은 거의 95점 이상입니다. 합격자분들이. 예금보험 쪽에서는 90점 또는 80점 후반 이 정도가 합격자분들이 득점하시는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예금보험에서 조금 변별력이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과 영어에서 변별력으로 좀 당납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예보는 거의 만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물론 뭐 저희 우편예금보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는지 단기 학습 과정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렸을 테니까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길 바라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네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대 1이든 10대 1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외로운 앞으로 시간이 될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 격려해 주면서 다독여 주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슬럼프 관리도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경쟁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경쟁자예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격해서 저에게 콜라 보내는 그 순간까지 파이팅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또 웬 또 생뚱맞게 콜라는 하셨을 텐데 제가 콜라 강의입니다. 콜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합격자들에게 콜라를 받은 이제 이것도 전통이 된 지가 벌써 이제 좀 있으면 30년이 돼가네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합격자분들이 저에게 콜라를 보내주십니다. 콜라뿐만 아니라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뭐 호두과자, 천안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천안에 있는 우정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건데 거기에서 이제 천안에 유명한 호두과자가 있잖아요. 호두과자를 선물로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내가 합격했는데 근데 왜 내가 콜라를 보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합격해서 콜라 보내고 싶어지실 거예요. 저희 유상통 홈페이지에 유상통 소식 메뉴에 가보시면 합격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선물들 많은 콜라 호두과자 선물들 이런 거 보시면서 아 나도 합격해서 유수쌤한테 콜라 꼭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합격해서 유수에게 콜라 하나 보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편에서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단계 합격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면 유상통에서 잘 이끌어드리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정신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따라오신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개리직 단계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셔야 하는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유상통 가족이 됐잖아요. 항상 제가 유상통 가족 여러분하고 부를 거예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